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두 번째 강의, 우리 최상희 선생님과 제가 이제 콜라보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단어를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의 가장 또 여러분들의 영어를 사랑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렇게 영어를 공부할 때 가장 장벽이 되어지는 단어를 이제 어떻게 이제 쉽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 내용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은 단어에 어떻게 의미들이 많이 붙게 되는가. 한 단어에 그 의미들이 확장되어지는 그 방법, 그 이유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제가 이런 원칙을 하나 알려드렸는데요. 영어에서 단어가 길면 쪼개진다. 무조건 쪼개진다. 이런 거고요. 짧은 것도 역시 쪼개질 수 있는데 긴 건 무조건 쪼개지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단어가 길면 벌써 겁부터 먹잖아요. 그렇죠? 단어가 이거 어떻게 외우나 이렇게 겁을 먹으시는데 그런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어원을 아시면요. 어원을 아시면 그 단어가 어떤 뜻이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외울 때도 상당히 많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 몇 가지 예들을 이제 오늘 이제 단어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우실 때 만약에 T-O-M, tom, 혹은 S-C-T, sect, 그다음에 S-E,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붙어있는 걸 보면 아, 이거는 자르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 예로 아주 쉬운 예로 아톰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이제 알아볼 텐데요. 아톰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이제 50대인 저에게는 만화 영화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 아톰이라는 애니메이션. 네,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이게 이제 일본이 이제 핵을 맞고서 폐망한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시리에 빠졌고 핵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전후 이후에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핵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그런 어떤 문화적 어떤 그런 기능을 가졌던 그런 영화가 이제 애니메이션이 아톰이었는데 이걸 보면서 아마 그들이 이제 핵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았을까. 또 우리도 이런 아톰과 같은 핵을 갖자, 뭐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아톰의 원래 뜻은 쪼갤 수 없는 그 무언가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겠죠. 도대체 이 물질의 근원이 뭐냐, 이 세상의 근원이 뭐냐.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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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자른 거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상상으로 실험을 했을 텐데 그러면 계속 자르면 뭐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그 다음에 잘랐을 때 더 이상 이제 자를 수 없는 그 무언가의 그 개념이 나올 것이다. 물질이 나올 것이다.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아톰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 라고 하는 뜻은요. 이 아라 A라는 개념이 사실은 좀 영어에서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해요. 예, 근데 이제 A는 이 부정어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톰은 자르다. 톰은 자르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합쳐서 자를 수 없는 것.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 만들어진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놨는데 근데 이제 서양인들이 이 아톰이라는 원자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그들은 이 개념을 생각한 거죠. 물질을 계속 잘라서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최소의 단위, 최초의 단위를 우리가 자를 수 없는 아톰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이 아톰이라는 이제 글자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자를 수 없는 것,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아톰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실은 원자도 쪼개지죠. 네. 네. 원자도 쪼개지죠. 그래서 이제 원자를 쪼개면 이제 그 안에서 뭐 중성자가 나오고 그렇죠. 이제 또 뭐 이렇게 그 안에 또 뭐 더 쪼개면 뭐 쿼크가 나오고 뭐 이런 관계가 과학이 발전을 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전까지는 이 아톰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 무언가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이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살펴봤던 그 단어가요. 쪼갤 수 없는 것, 톰이라는 글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 건데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 곤충이라는 단어를 우리 많이 알고 계시죠, 그렇죠? 곤충이라는 단어, 모르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인섹트라고 하죠. 인섹트. 인섹트, 곤충. 더 쉬운 말로 뭐 버그 이런 말도 쓰기도 하는데요. 인섹트라고 하는 이 곤충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사실은 이것이 안으로 잘린다. 뭐 이런 의미가 되죠. 그렇죠. 인, 안으로, 섹트, 자른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곤충들의 특징을 보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게 절지 동물이 속하는데요. 곤충들은 다 이제 다리가 안으로 이렇게 잘려 굽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인섹트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렇게 딱 보면서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곤충들은 몸이 이렇게 안쪽으로, 다리도 안쪽으로 접히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안으로 마디가 접혀지는 절지 동물을 우리가 인섹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이고요. 또 이것과 관련된, 이 어원과 관련되어진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배울 때, 단어를 외우실 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상이 되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자료의 밑으로 좀 내려가시면 그 예들을 또 담아놓았습니다. 한번 또 보면 좋을 텐데요. 곤충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 있죠. 곤충학.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인섹트라고도 하는데, 이 곤충학을 보시면요. 엔톰, 그러니까 이 엔이라는 단어가 이게 안으로라는 뜻이고요. 아까 톰이 자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로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로지는 그 어원을 따라가면은 이게 그 글이라는 뜻이에요. 말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학문이 되거든요. 이거를 다 합쳐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엔터머로지, 엔터머로지, 혹은 엔터머로지스트,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단어가 길면 절대로 쫄지 말라. 단어가 길면 이 단어, 긴 단어들은 무조건 다 어원별로 쪼개진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단어를 유추하는 것이 오히려 쉽다. 그래서 한번 선생님께서, 우리 최상희 선생님께서 곤충학을 이렇게 한번 좀 빨간색으로 한번 쪼개줘 봐 주십시오. 좋습니다. 엔터머로지를 쪼개줘. 엔터, 아, 이 엔. 네, 이 엔 쪼개고. 이 엔 쪼개고. 네, 그 다음에 통을 쪼개고. 쪼개고. 네, 그 다음에 로지. 로지, 이렇게 세 개가. 세 개로 나눠집니다. 나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제 곤충학자. 아이스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곤충학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드려서 드리는 말씀이, 영어는 오히려 단어가 길면 더 쉽다. 그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워진다. 뭐만 알면, 어원만 알면 이게 쉬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섹트라는 단어, 인섹트라는 단어, 그 섹트에 또 이제 활용되어지는 다른 단어들도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네, 이 화면에 또 이제 위, 자료를 올려주시면요. 위로요? 다음 페이지요? 네, 다음 페이지로. 다음 페이지로. 알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several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several. 이게 여러 개의,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이 단어하고 연결, 연상되어지는 일화가 있는데요. several 하면 이게 여러 개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몇의, 여러세. 그런데 이제 이게 학생들한테 또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한번 여쭤보거든요. 선생님, several 그러면 이게 도대체 몇 개입니까? 이렇게 여쭤봐요. 여러 개면 이게 몇몇이면 이게 간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세, 네 개인지 다섯, 여섯 개인지 여섯, 여섯 개인지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원어민들은, 원어민들은 이걸 대략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로 사용하는 원어민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전적 의미에는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두세 개, 네 개 이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사전적 의미랑 원어민들이 현장에서 실제 일상에서 쓰는 의미가 좀 이렇게 약간 어긋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영국 우리 선생님이 several이 몇 개를 의미합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은 저한테 한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가 아니냐 저한테 그렇게 영국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단어가 사실은 시험에, 한국 시험에 나왔어요. 중학교 2학년 내신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그냥 딱 사전적 의미의 두세 개로 시험을 내셨는데 학생이 이제 혼란을 겪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항상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말하는 것은 너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거. 그 다음에 교실 문법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영어를 되게 좋아해서 이제 문법이랑 이제 그 영어 회화를 준비를 많이 하고 이제 외국에 갔거든요. 그래서 나갔는데 커피는 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Two cups of coffees. 그렇죠. 커피 이렇게 셀 수 없으니까. 맞아요. 워러도 bottle of water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Two cups of coffee 이렇게 배웠는데. 그런데 외국에 갔더니요. 제 앞에 서 있던 그 여학생이 two coffees pleas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들으면서 뭐야? 얘 물질명사 모르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실에서 배우는 문법, 클래스 그래마랑 현장에서 쓰는 영어랑 사실은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우리 좀 아시면 또 외국에 나가시면 또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요. 저 사람들 문법도 모르네. 이렇게 놀라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원어민 아이들이 she doesn't 해야 되는데 she don't 하는 애도 많이 봤어요. 아 네. 그 원어민 아이인데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란 아이던데 그래서 아 이 원어민 아이들도 그런 사소한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제 국어 실수하듯이 걔네들도 그런 실수하는구나 이런 걸 제가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several이라는 말이 여러 개. 이게 사전적으로 보면은 두세 개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게 다섯, 여섯, 일곱 개까지도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섹스라는 단어. 이 섹스라는 단어 우리 친구들 혹은 어린 우리 영어 학습자가 들을 때 아이고 이런 단어를 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성별을 의미하는 거죠. 성별. 그렇죠.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맞아요. 이 섹스하고 비슷한 단어가 젠더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섹스와 젠더가 어떻게 다르냐. 그렇죠. 섹스도 성이고 성별이고 젠더도 성별인데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섹스는 생물학적 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 젠더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의미의 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섹스와 젠더가 일치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성의 섹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통 남성의 젠더를 갖게 돼요. 그래서 보통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이 거의 대부분 일치하죠. 난 남자야. 내 몸을 보니까 생물학적으로 남자야. 그리고 내가 느끼는 나도 남자야. 그래서 그게 일치하면 이제 혼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는 자기가 자기 몸을 바라보는 생물학적 성과 자기가 사회적으로 느끼고 내가 나를 느끼는 어떤 사회적 성이 다른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몸은 생물학적 성은 남자인데 자기는 자기가 여자처럼 느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섹스와 젠더가 불일치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 얼마나 이제 마음이 괴롭겠어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외국에는 제가 있었던 곳에서는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에 대해서도 섹스라는 단어와 젠더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섹스라는 것이 우리 아까 이제 어원에서 뭐라고 배웠죠? 아, 이건 나누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를 나누었다. 분류하였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섹스와 관련된 단어 중에서 굉장히 좀 약간 안 좋은 단어인지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섹슈얼 허레스먼 이라는 단어가 있죠. 허레스먼. 허레스먼은 이게 이제 성적인 흑대. 그렇죠. 성적인 모욕. 성적인 공격 이런 거 얘기할 때 섹슈얼 허레스먼 이라는 말을 이제 사실은 쓰는 것이죠. 굉장히 아주 안 좋은 단어지만 조심해야 하고 이제 사회에서 아주 조심해야 되는 그런 용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섹슈얼 이라는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바이섹슈얼. 바이섹슈얼 이라는 단어도 역시 쪼개지겠죠. 자, 제가 한번 쪼개볼 텐데 바이 쪼개지고요. 그 다음에 섹스 쪼개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AR 이게 쪼개질 거예요. 그렇죠. 그럼 AR은 뭐냐. AR은 형용사 전미어라고 해서 AR이 붙으면 대체로 형용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AL, 죄송합니다. AR이 아니라 AL이 붙으면 아, 이거는 형용사구나. 이거는 뭐뭐하는, 뭐뭐한 이런 말이 되는구나. 이렇게 AL이 붙으면 그런 형용사 전미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바이는 두 개라는 뜻이에요. 두 개. 그래서 이제 바이섹슈얼 하면은 이 바퀴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바이섹슈얼. 그래서 이제 이 두 바퀴로 불러가는 자전거다. 그래서 바이가 들어가면. 바이섹슈얼. 네, 바이섹슈얼. 네, 바이섹슈얼. 그래서 바이섹슈얼 하면은 양성애자. 이런 동성애자도, 외국에 가면요. 동성애자도 있는데 양성애자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인데 여자도 좋아하지만 또 나는 남자에게도 끌린다. 이런 양성애자들도 있더라고요. 약간 문화적인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섹스와 관련된. 자, 그다음에 이제 호모섹슈얼. 이게 바로 동성애라는 말이죠. 호모라는 말이 이게 이제 같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모섹슈얼. 그래서 여러 단어가 이제 합쳐진 것이죠. 헤트로가 바로 이성애. 이게 우리가 가장 정상적으로 보는 어떤 성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헤트로, 섹슈얼 하면 이게 정상적인 이성애. 이런 말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SE와 관련된 단어들을 이렇게 한번 대표적으로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 보시는 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이제 자신감을 좀 가지실 수 있는 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영어 단어에서 단어가 길어지면 절대로 쫄지 말라. 왜 쫄지 말라. 길수록 오히려 더 쪼개지고 더 의미가 더 명확해지고 더 훨씬 쉽게 추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이 끝나고요. 이제 뒤이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들도 이제 어원으로 또 말씀을 또 우리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